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인류 최초로 아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이 교만 아닙니까?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 교만과 관련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되게 재밌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문인수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착각 25 그 책에 보면은 유명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던져졌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거스틴의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인데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마귀는 그 짓의 압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압이에요 교만의 원조예요 뭐라고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그냥 인사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내면에 내가 내가 나를 높이사 자기중심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만큼은 설교 준비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부갓네살 왕의 교만 또 그 왕의 교만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난, 고초 이런 것들을 여기 왜 기록해 줬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넣는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이거는 너부갓네살이라는 인생을 조명해보자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는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해올 때 또 교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인격, 내 의지로는 안 되는가 합니다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 공격에는 이 말씀을 응수하고 저 공격에는 저 말씀을 응수하는 말씀이 내게 풍성할 때 기록된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특별히 교만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의뢰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나가 그런 평가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로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교만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성할 때 앞으로의 여름에 둘 우리 cottage 우리 우리